반갑습니다. 파워엔돌핀 건강 전도사, 스마일 요리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아들 생일이라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미역국 효능, 몸속 독소를 다 해독해주고요. 빈혈 예방까지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담배 피신 분들 독을 소독도 해준대요. 그래서 미역국을 자주 끓여 먹으면 좋대요. 여러분들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빈혈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출산 후에 출혈이 있기 때문에 미역국을 꼭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미역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끓여 먹는데 끓이는 방법은 먼저 고기를 이렇게 먼저 볶을 때 저는 마늘을 듬뿍 넣어요. 마늘 보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래갖고 오래 끓여가지고 따로 끓여가지고 끓이는 중에 또 미역을 따로 또 볶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단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거는 고기대로 푹푹푹푹 끓이고 많이 이제 우러나오게 그래도 칼슘이 풍부하고 뼈가 건강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혈액까지 맑아지고 피가 순환이 잘 되고 진짜 좋죠. 미역을 꾸들꾸들한 미역을 사야 돼요. 이것도 따로 지금 볶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조금 치고 볶으면 더 맛있어요. 다이어트에 아주 도움이 또 많이 됩니다. 칼로리가 아주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살찌는 거 싫어하신분들 미역국 자주 드세요. 이렇게 볶다가 이제 고기하고 아까 볶고 지금 볶고 있는 거하고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성장바룩에 아주 도움을 줘요. 그래서 애들도 미역국을 자주 애들 키우는 집에 자주 끓여서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뼈도 건강해지고 하니까 미역이 아주 꾸들꾸려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이 미역국 칼로리는 70분 기준에서 250g인데 약 94칼로리라고 해요. 그래서 100칼로리가 안 되죠. 다이어트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드셔도 살 찰까 봐 많이 안 드시면 저는요. 막 냉면대접으로 하나씩 먹죠. 그렇게 많이 먹어요. 정말 많이 먹는데도 살이 왜 안 찌냐고 그런데 박장대소 우승운동을 많이 하니까 살이 절대 찔 수가 없죠. 전 미역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많이 먹어요. 이렇게 따로 양쪽에서 막 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늘을 제가 듬뿍 넣는다고 했죠. 여러분들보다 따불로 더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래 끓여가지고 물을 이제 국물을 반 정도만 채우고 한참 두 개 같이 합해서 끓이다가 한 뭐 5분, 10분 끓이다가 그 이후에 이제 또 물을 더 채워 넣어요. 이렇게 아 맛있겠다. 그러면 아주 진한 맛이 이제 물을 더 넣잖아요. 넣어가지고 이제 폭폭폭폭 이제 한 3, 4분 또 더 끓여가지고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파는 왜 안 넣을까요? 미역국에 미역국에 파를 넣으면은요. 그 궁합이 안 맞대요. 그래서 파를 넣으면 안 돼요. 마늘은 많이 넣어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아요. 적당하게 넣는데 이제 좀 넉넉하게 넣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미역국을 자주 끓여 드시면 혈액순환 잘 되고 뼈가 건강해지고 몸이 튼튼 그리고 이 참외 있잖아요. 식초물에다가 한 10분 담궈서 깨끗이 씻어서 꼭 깍지 말고 드세요. 여러분 깍고 드신 분들은 꼭 깍고 드시더라고요. 이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몽 운동을 합니다. 하하하하 여러분 미역국 한번 끓여서 드셔보세요. 자주 드시면 좋아요. 여러분 날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다음 영상에서 웃음치료 운동도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복 많이 받아요. 건강복이 들어오고 그냥 행운복이 막 물질복이 대박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